우리 봄 소풍이니까 나름 좀 그 각자가 물건을 좀 갖고 와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나에겐 필요 없지만 다른 사람에겐 좀 필요한 예를 들면 분명히 또 그런 게 보면 있어 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마침 아 이게 몇 개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이걸 누굴 줄까 했는데 잘 됐어 그래서 제가 갖고 왔어요 아 좋다 재밌겠다 근데 저 아시죠? 저 이런 거 갖고 올 때 진짜 제대로 된 것만 가져오는 거 우리 저번에 옷 집에서 남는 거 안 입는 거 갖고 와달라고 했는데 얘 진짜 옷을... 나 이삿박스 갖고 왔어요 이삿박스 새 옷 새 옷 저는 이번에도 진짜 제대로 된 거 가져왔어요 우재 오빠 거 갖고 싶다 우재 거 번호표를 뽑아서 선물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는 진짜 마음을 꼭꼭 담았어요 기대된다 저는 진짜 여기 있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 가지고 어 그래? 저는 저는 이거 솔직히 이경희만 빼고 다 가져도 돼요 뭐요? 이경희는 못 가져 아! 이경희가 광고 찍고 있는 건가 보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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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비빈 라면이! 이구나! 비타민C네 맞잖아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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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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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짠식이고 나이스! 이 짠식이! 아! 자 일단 여러분 어! 아까 얘기 드린 대로 한 분 한 분씩 뽑아보도록 할게요 미주야 미주 자! 미주! 하연! 그대 사랑합니다 미주야 미주 내 거 받아야 되는데 내 거 뽑아야 돼 내 거 미주야 내 거 뽑아야 돼 미주야 내 거 뽑아야 돼 해군 거 추첨 4번 4번! 넘버 4! 넘버 4! 넘버 4! 우와! 영케이 5분! 우와! 대박! 야 바로? 대박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야 영케이 5분이야 영케이 5분? 야 이걸 준다고? 우와! 우와! 야 저건 진짜 좋겠다 케이야 내 거 뽑아라 하나! 형 몇 번이에요? 모르자 모르지 일단 뽑아봐 나인 나인 넘버 나인 넘버 나인 9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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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우와! 용케이! 컴원! 용케이! 우와!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! 오 마이 갓! 야 이거 넣어. 이게 뭐예요? 이거 매고 너가 피어날 때 그냥 누우면 돼. 네가 그럼 어디에 누워도 다 침대가 돼. 이것도 제 거예요? 누워 누워 써봐. 거북이야 거북. 아 대박 이거 피어나겠다. 너무 좋은데요? 귀여워요. 아 니네 집이다. 아 그치. 자 이거 입어. 이거 돈 주고도 못 사. 아 그니까요. 미쳤다 미쳤어. 96년도 고등학생. 잘 어울리죠? 와 정말 최악이다 최악이야. 염킹이 훨씬 잘생겨 보여. 지금 나란히 있으니까. 맞아. 아 감사합니다. 야 아까보다 100배 잘생겼어 지금. 너 라디오 생말을 따면 입고 해. 당장 다음 주에 입어도 되나요? 어 그래. 인증해 인증해. 왜 이렇게 찍었어. 바빴어. 바빴어. 자 일단 볼게요. 자 자 하나. 자 넘버 파이브. 아 풍동이다. 아 풍동이야? 아 풍동이야? 진짜? 왜? 라멘 좀 많이 넣어.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냐. 왜 이렇게 걸려. 어떻게 이렇게 되냐. 어떻게 이렇게 되냐. 진짜 어떻게 이렇게. 근데. 이게 뭐지? 어? 뭐야? 어? 이씨 마열이야. 돈을 준다고? 진짜. 비밀라면과 함께 현금이 제일 큰 선. 이야. 우와. 나도 필요하니 더 웃는다. 파殺. 파빠바바바바. 파빠바바. 파바바바바바바. 아 근데 현금 대박이다. 형금. 와 현금으로 갑자기 화색이 도네요. 우와. 아 똥팔이 진짜. 너무 웃긴다. 야 근데 나 aj fuera 이렇게 아까 한 장살뼐. 나는 진짜 이거 안 나왔으면 하는 게 딱 하나 있죠. 아까 살짝 봤는데. 裝 조 pennrane. 그것만 안 나오면 돼. 몇 번이에요? 몇 번이에요? 넘버 넘버 투! 넘버 투! 진주! 아 진주인 거예요? 네! 뭐예요? 진주? 아이고 진주는 근데 준비를 진짜 많이 했어 아 나은이가 좋아하겠네 아이고 나은이 선물이네 아 잠깐만요 나 이거 설명이 필요해요 일단 제가 멤버들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그렸어요 꽝끼용이랑 꽝맞은다 영케이랑 제이시랑 우와! 총리 다 있네 진짜? 그리고 여기 머리띠도 있고 아유 공주님이네 나은이 좋아하겠다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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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어로 바꿉시다 너무 웃겨 자 다음은 우리 진주 8번! 8번! 자 듬에 구독으로 갑니다 자 기운이 좋아지고 자 우리 설마 이경이 뭐야? 최악 최악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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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대박이다 너무 싫어 눈 왜 저래? 눈이 왜 저래? 눈이 왜 저래 눈이 저희 집에 있었는데 이거 진짜 너무 좋은 일만 있으니까 이 에너지를 내가 누구나 좋아야겠다 자 우리 우리 이경이 6번 5번! 6번! 6번! 미준 씨 뭐야 뭐야? 과연 좋다 야 이거 너 옛날에 선물해 야! 우와! 뭔데? 뭔데? 뭐야? 야 네가 정말 이거 작년 연말에 네가 준 거잖아 아니 아니 유재형이 준 거 아니야? 너무 잘 써가지고 근데 정말 너무 잘 봐가지고 이거를 모든 사람이 봤으면 좋겠는 거야 야 다시 네가 먹었다 와! 박수! 대박이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? 제시랑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? 제시랑 종민이가 둘이 남았으니까 서로 바꾸면 돼요 오!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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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사이즈 똑같아 좋다 오? 선물 교환식이야? 왜왜왜 일 똑같은 거야? 아니 이게 일 똑같아? 왜? 아니 근데 이거 하하하하 네가 꺼내 어 이거 꺼내 있어 형 설마 뭔데 뭔데? 내가 꺼내봐 야 뭔데? 이걸 이거를 내가 왜 가져 이거를 하하하하 내가 이걸 왜 가져? 야 너 비키니를 왜 갖고 왔어? 야 이거 뭐야 아 이거 아 이거 이게 뭐야 왜? 이거는 근데 이거 계속 얘기했는데 이거 향수는 뭐예요? 하하하하 안 돼 제시랑 아 이거 종민이 냄새야 하하하하 내가 쓰고 먹었는데 하하하하 쓰고 먹어서 왔는데 하하하하 내 냄새가 내 냄새가 할 거야 나는 의미가 있어요 나도 의미 있어 뭐야 나 원래 미주가 걸렸으면 좋았던 거야 나도 이거 미... 미주... 아니 미주가 요새 사랑을 하니까 미끼리 자신감 있게 남자랑 어? 좋다 좋다 근데 다리... 야 너무 아찔하잖아 하하하하 언니 어떻게 입는 거야? 진주야 너... 상자로! 잠깐만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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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